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문태민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EMkorea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9519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5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그동안 EMkorea 저번주에는 방송을 거의 안했죠. 안했었는데 일단은 이번에 방송을 좀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금 주가가 이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될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대기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향했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지지 역할을 무언가가 아직 모멘텀이나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믿어 의심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재료라던가 수소차 관련 주잖아요. 근데 이제 재료라던가 이런 모멘텀이 이제 꺾였을 때는 이제 제일약품이라고 이제 화이자 관련 주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아래로 조정을 받아요. 지속적으로 조금 조금씩 갑자기 확 조정 받지 않아요. 조금 조금씩 이제 세력들도 자기네들 물량을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 빼버리면은 물량을 다 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올렸다가 개인 물량들 들어오면 팔아 버리고 들어오자마자 그냥 계속 팔아 제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데 이음코리아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우상향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부분도 바닥점 부분들도 봐주시면은 점점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지를 어느 정도 해주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받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모멘텀 자체는 살아있고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기간기가 기간기가 지속적으로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 물량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기 위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기간기가 계속 지금 매집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때 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거의 5,800원 부분에서도 이제 답답한 건 딱 그거잖아요. 그거 한 가지예요. 주가가 한 번 팡 튀지 않냐.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해서 한 번 올라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그거죠. 수소차 관련 주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단기적으로 보시지 말고 무조건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 수소 충전소까지 올려면은 수소차 지나서 수소차 먼저 관련 주가 오르고 수소차 부품 관련 주가 오르고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입니다. 맨 나중이에요. 근데 이 수소라는 게 시장에 관심을 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죠. 일단은 바이든 부양책이 어느 정도 잘 나와서 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한 후에 그런 수소차나 전기차 관련해서 뭔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책이 발표가 돼야지 이 수소차에도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못 올라가는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에 관심을 못 받는다. 하지만 관심을 못 받더라도 이게 재료가 소진되거나 아니면 어떤 모멘텀이 끝나버린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그래도 61선하고 121선은 지지를 해주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간계도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EM코리아 한번 봐드릴게요. EM코리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종목 분석을 한번 볼게요. 일단은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4년 연속 적자라고 적자면은 관리 종목으로 선정돼서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럴 일 거의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저번에도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되고 재무제표는 확실히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고 요번에도 부채 비율이 조금 감소를 했는데 그래도 분기 이제 2020년이 분기가 안 나와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ROE 비율이 2019년 때 마이너스 19.80%였는데 마이너스 20 찍었죠.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 있는데 거의 비등비등 할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분 현황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최대 주주하고 기타 주주 제외하고 시장이 유통되는 주식이 유동주식수라고 해요. 근데 유동주식 비율이 86.8%예요. 그러면은 희소성이 일단 없죠. 희소성이 없고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서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외인들이나 R에서 이미 매집 물량 소화를 다 끝내놨는데 명분이 없어서 올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유동주식 비율이 굉장히 적은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남광토건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종목 분석 들어가서 지분 현황을 한번 볼게요. 보시게 되시면 유동주식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으면은 희소성이 있고요. 희소성은 있고 희소성은 있는 반면에 주가가 급별락이 굉장히 심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안 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을 올리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거래량이 받쳐주면서 이렇게 올라가죠. 급별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최근 추위죠. 여기까지 올라갔다 빠지고 아마 이제 EM코리아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빠져도 되니까 한번 올라가라. 먹고 빠지게.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주식수가 굉장히 무거워서 그렇게 큰 변화의 폭이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하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박스권 그려주면서 계속 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EM코리아도 관심있게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유튜브 댓글에 답변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 네이버에 AP투자 연구소 검색하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무료추천 라이브 있는 부분 있죠 라이브 부분에 있는 쪽에 무료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밑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 클릭을 해보자면 저번주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뭐 3전 2승 1패 뭐 이런 식으로 세 종목이 항상 나갑니다. 세 종목 중에 두 종목은 수익권 한 종목은 이제 홀딩 종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고요. 밑에 보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일단은 공지사항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 부분이 있고 항상 미국장 다우지수나 나스닥 관련해서 체크해서 항상 올려주시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9시에 추천이 나가요. 마이크 브랜드 현재가 8,000원 그리고 9시 1분에 대림제지 9시 2분에 산보판지 이런 식으로 항상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갑니다. 이런 차트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 매수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세요. 금일 수익 종목 대림제지 산보판지 금일 보유 종목 마이크 브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이런 공지도 나갑니다. 뭐 초단태화로 진행하는 것이어서 매일 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으로 매일 초단태화를 하는지 보고 연구해보라는 의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돈으로 이제 뭐 그 몰빵을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전에 장 시황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나타내주니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무료 종목 한번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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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